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는 27일까지 최소 백신 1회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뉴욕주 공무원 관련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MTA가 지난해 9월부터 마스크 미 착용자에게 5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전철에 마스크 착용률이 여전히 87%에 머물자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승객들에게 배포된 마스크만 2만 5천 개 이상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제조 기술을 나누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모더나와 화이자에게 합작회사를 설립해 계약 업체들의 백신 기술 면허를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화이자는 기술 이전 대신 백신 5억 회분을 이윤 없는 가격에 내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한 반면 모더나와의 협상은 아직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를 미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한 2021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가 오는 10월 24일 맨하튼 유니언스케어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푸짐한 한식 먹거리와 풍부한 볼거리 등 한국 장터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접근과 이용이 금지된 옐로스턴 국립공원의 온천 지역에서 한인 커플이 자신들의 개 두 마리를 씻기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소셜미디어상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지정된 산책로를 벗어나 자신뿐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맨하튼에 있는 뉴욕주 대법원이 뉴욕시의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에 대해서 우선 잠정 좀 보류 좀 해라 왜냐하면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있기 전까지 우선 잠정 보류해라 이게 전면적으로 중단된 재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그래서 이제 22일 법원의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뉴욕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시행이 잠정 중단됐었죠 그리고 마침내 22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날 오후에 열렸는데요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 당시 이제 드블라주 시장이 굉장히 자신있어 했죠 이번 잠정 중단 조치 그리고 22일까지 잠정 중단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뉴욕시가 여기서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블라주 시장이 예상에 따라 법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 잠정 중단 조치를 기각했습니다 철회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뉴욕시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사와 의료진 공무원들은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노조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이 됐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9월 27일부터는 모든 공무원들을 백신 접종 의무화해라라는 게 뉴욕시의 조치였거든요 지침이었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대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뉴욕주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낸 소송도 이제 재판까지 잠시 중단해라라는 명령이 있었는데요 뉴욕주 관련 재판도 22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다시 열리게 될지는 아직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뭐 이번에 뉴욕시에서 이렇게까지 판결이 난 걸 보면 뉴욕주도 역시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날 이제 재판에서 뉴욕시 공무원, 뉴욕시 측 그리고 노조 측 아주 날성 공방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고요 하지만 판사는 결국 뉴욕시에 손을 들어준 거죠 앞으로 그래서 뉴욕주나 시 모두 아마 이제 교사, 의료진, 공무원들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하고요 이거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 1년간 무급휴가를 가거나 아예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퇴직금 받고 난 퇴직할래 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료상 또 종교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한데 이런 의료상 종교적 이유 아니고서 거부하는 경우는 무급휴가를 가든가 아니면 일을 그만두든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MTA가 이제 9월 23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자들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좀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MTA가 사실 지난 9월부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할 경우 벌금 50달러 물건을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그 MTA 경찰들이 뭐 전철역이나 뭐 이렇게 전철 안이나 버스나 뭐 이런 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하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항상 그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하거든요 MTA가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주면서 당장 지금 이 마스크를 써라 했을 경우 마스크를 받아서 쓰면 벌금 안 묻습니다 근데 아니 나 아마 할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벌금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벌금을 물릴 정도면 사람들이 뉴욕시 뭐 전철이나 버스나 뭐 통근 열차에서 반드시 마스크들을 써야 되는데 마스크 착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전철 같은 경우는 87%밖에 안 됩니다 13%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버스는 한 94%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통근 열차는 90% 정도인데 이제 전철 굉장히 낮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걸 100%까지 끌어올려야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벌금은 물리는데도 왜 마스크들 안 쓰지 하고 MTA가 그러면 이걸 100% 올리는 목적으로 좀 강화하자 그래서 오늘 내놓은 지침이 뭐냐면 앞으로 23일 9월 23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승객들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처음엔 경고를 해요 마스크를 써라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 그럼 벌금 뿐만 아니라 소환장이 발급됩니다 재판 법원 가셔야 돼요 소환장 받으시고 좀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승객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연방정부의 지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뉴욕 뉴저지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뉴욕시에서는 이렇게 좀 비율이 그렇게 100% 아니다 이런 겁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이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이제 소환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한 41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면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늘어나겠죠 소환장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마스크 없는 승객들에게 무려 2만 5천 개 이상의 마스크를 나눠줬다라고 발표를 한 걸 보면 2주 동안 2만 5천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MTA가 그동안 마스크를 무료로 얼마나 배포를 했는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 말은 결국 이만큼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뜻이 동시에 되는 거죠 지금 MTA가 1110만 개 마스크를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배포했고요 지난해 이제 7월부터 MTA 마스크 전담반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담반에 의해서 무료로 발포된 마스크가 8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1100만 개 이상이 지금 배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MTA가 MTA 경찰이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은 만약에 전철역에서 발견을 했고 마스크를 쓰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한 8만 8천 명 승객은 오케이 하고 그 자리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경우 이제 앞으로 벌금뿐만 아니라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고 오늘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MTA가 발표했던 것보다 그냥 뭐 단순히 벌금은 물리고 좀 강제화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언론에서는 좀 분석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더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소환장 발부라는 건 어떤 법 집행이기 때문에 그냥 MTA 순찰하는 경찰들은 할 수가 없고 실제로 NYPD 뉴욕시경이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경찰이 나설 수 있을까 우선은 경찰 인력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을 일일이 적발해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두 번째 거부하면 소환장 발부까지 이거를 할 인력들이 과연 있을까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경찰들이 나서서 그렇게 할 경우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죠 승객 간에 마찰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드블라주 시장은 NYPD가 이런 마스크 단속에는 나서지 않을 거다라고는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NYPD가 직접 마스크 단속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드블라주 시장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는 거에 주요 쟁점은 NYPD가 나서냐 안 나서느냐 소환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가 주요 쟁점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상기시키고 마스크 제공하고 이런 게 이제 뉴욕시의 주요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좀 포커스를 해달라 이런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NYPD가 이제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뉴욕시 입장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MTA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에 조치를 내놨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2일에 세계 각국 정상들하고 화상으로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백신의 무기구가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화이자로부터 5억 회분 백신 5억 회분을 받아서 이걸 또 이제 전 세계에 나눠주겠다라고 밝혔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음 이제 뭐 무료로 백신을 막 이렇게 전 세계 공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같은 경우 이제 백신이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백신 제조 기술 mRNA 방식 이거를 모더나하고 화이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라고 그러냐면 백신 제조 공법을 공유해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전 세계가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안 돼 우리 거야 이러고 딱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모더나나 화이자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백신 기술 풀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거 제조할 수 있게 해서 그냥 그 화이자가 그냥 얼마 나눠주지 말고 기술 공유해가지고 좀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 맞을 수 있게 해라 이것도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얼마 전에 비공개적으로 이제 바이자하고 모더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둘이서 합작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이 합작회사를 통해서 이제 계약업체들 본인들과 하는 계약업체들한테 백신 기술 그 면허 좀 같이 공유하고 나눠주고 백신 기술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백신을 뭐 이제 저소득 국가들 중위소득 국가들 뭐 이게 좀 공급을 좀 해라 지금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뭐 1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굉장히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대요 그러자 우선은 이제 바이자가 대답을 합니다 바이자가 그렇게는 안 되고 기술을 알려줄 수는 없고 대신에 우리가 5억 해분을 이유는 없는 가격 그러니까 원가에 주겠다는 거죠 5억 해분을 원가에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거 구매해서 원가에 구매해서 전세계 해외에다가 공급해라라고 바이자는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5억 해분 바이자에서 받기로 한 뉴스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기술 이전 대신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모더나예요 모더나는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대요 협상에도 아예 나오지도 않고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대요 그리고 진짜 세계보건기구 WH도 이 모더나를 좀 협상하는 대로 좀 끌어오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의 마틴 프리드 박사가 모더나와 논의를 하려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가 전부 무응답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답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전세계의 보건 활동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더나가 백신 기술을 나눠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왜냐 모더나 백신은 모더나는 백신이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개발한 기술을 부분적으로 이용을 한 데다가 모더나는 미국 행정부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을 통해서 연방정부로부터 25억 달러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도 받고 기술도 공유받고 해서 개발한 백신인데 모더나가 절대 풀지 않고 아예 대답도 안 하고 협상장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 생산을 끌어올리려면 단순히 제조 공법 공개를 넘어서 총체적인 제조 노하우의 전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더나나 파이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술 전수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설비가 돼 있으며 그런 기술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하우를 알려준다 그 비밀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못 만들 거다라는 게 파이자와 모더나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해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국경 없는 의사회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더나가 백신 공법을 공유하는 게 주요한 첫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더나의 백신에 쓰인 메신저 리버 핵산 mRNA라는 거 이 기술이 신기술인데다가 mRNA 백신의 대규모 생산에 대한 과학적 저작물이 많지 않아서 새로운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데도 모더나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만드는 방법부터 그것을 만들어내는 제조하는 그 공정까지 모든 걸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기술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이 회사들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 법이 대통령이 비상상황 시 미국 기업을 통제하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이 법이거든요 이게 언제 발동이 됐었냐면 초창기, 팬데믹 초창기에 우리가 마스크도 부족하고 산소호흡기 이런 게 부족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때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 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이 마스크나 산소호흡기를 생산하지 않는 그냥 일반 회사 뭐 자동차 회사 그때 그랬어요 자동차 회사 뭐 이런 데서 생산하게끔 했어요 그거는 비상시에 국가가 나서서 너희들 이거 너희 공장에서 이거 빨리 만들어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동을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미 행정부가 이거를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계속해서 그런 주장입니다 mRNA 제조 공장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여기에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른 나라에 새로운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불평등을 해소할 가장 빠른 방법은 기부된 백신을 배포하는 거고 내년 중반이면 두 회사의 합산 생산량이 글로벌 수요를 맞출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이게 화이자와 모더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생산하겠다 우리가 어디다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생산하고 내년쯤 되면 아마 전 세계에 다 보급이 될 거야 라는 건데 지금 미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이제 추석쯤이 되면요 뉴욕에는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맨하튼 32가에 코리안타운이 있거든요 거기 32가를 중심으로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리고 코리안 퍼레이드도 열려요 맨하튼 중심 그게 오해비뉴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죠 한복 입고 전통 의상 입고 나와서 전통 놀이 보여주고 이런 코리안 퍼레이드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이제 작년 팬데믹 때도 아예 열리지 못했고요 올해도 퍼레이드는 열리지 못해요 그런데 코리안 페스티벌은 열리기로 했어요 근데 장소가 바뀝니다 유니온 스퀘어라고 해서 14가 15가 고 17가 사이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유니온 스퀘어가 이제 거기에 다양한 행사들이 참 많이 열리죠 그러니까 주말에 파머스 마켓이라고 해서 그 지역 농장에서 키운 뭐 각가지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팔기도 하고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또 열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볼거리에요 유니온 스퀘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그리고 이제 보통 시위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일 때도 그 시위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유니온 스퀘어가 굉장히 맨하튼의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유니온 스퀘어에서 한 번도 한인 관련한 행사가 열린 적이 없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10월 24일 물론 추석이 한참 지난 때지만 24일에 유니온 스퀘어에서 2021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가 열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를 해서 열리는 건데요 이번에는 당연히 한국의 음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들, 먹거리, 여러 가지 공연들도 하겠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골 장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유니온 스퀘어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에 홍보 부스가 한 40여 개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국 음식, 갈비, 파전, 불고기, 꼬치구이 한국 요리가 보이고 그다음에 K-POP 공연, 전통 문화 공연 그리고 한국농수사식품공사 뉴욕지사가 김치 체험 홍보 부스를 마련한다고 해요 김치가 워낙 미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뉴욕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김치를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었는데 이런 김치 체험 홍보 부스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맨하트는 이렇게 도로를 막고 각국의 좀 특별한 이탈리안 페스티벌 아니면 다른 그리스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각 국가의 고유한 음식들을 좀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한국 관련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국의 음식을 길거리에서 직접 맛볼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보시고 다주에 계신 분들도 한번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을 알리는 행사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참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국립공원 안에 관광지가 있어서 그 안에 보면 약간 온천수들이 이렇게 웅덩이처럼 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온천이 오랫동안 흘러내린 그런 지형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가 땅도 좀 물렁물렁하고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무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길 같은 걸 딱 만들어놨어요 그 넓은 지대 그래서 그 길만 따라서 이렇게 딱 구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한국 사람 커플인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그 산책로를 벗어나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온천수 물웅덩이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까마득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졸졸졸졸 온천수가 흐르는 곳도 있거든요 뜨거운 물이 있죠 그런데 그 졸졸졸 온천수가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심지어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들의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개들을 그 온천 물에다가 씻기는 장면이 누군가가 찍은 거예요 카리사 크롤이라는 사람이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 그룹에 옐로스턴 국립공원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된 사람만 한 6만명 이 옐로스턴 국립공원 페이스북에다가 이 동영상을 올린 거죠 그런데 동영상을 들어보면 한국말이 들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게 지난 14일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고요 옐로스턴 공원 내에 파이어홀 레이크라는 곳인데 이 주변 온천수에서 이제 개를 두 마리를 막 씻기는 장면이 모르겠어요 개들 사랑하는 마음에 너희들도 온천수에 이렇게 하면 피부가 털이 좋아질 거야 뭐 그런 의미에서 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에게도 위험하고 동물에게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뜨거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서 그 산책로를 벗어나가지고 들어가서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옐로스턴에서는 그런데 그런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이 남성은 거기 철포도 안 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개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동영상을 찍은 카리사 크럴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의 온천수는 밖으로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파이어홀 레이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온천은 끓지는 않지만 아주 뜨거운 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파이어홀 레이크 드라이브는 한 3마일 구간의 산책로로 여러 개의 온천과 간헐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산책로를 벗어나 온천수에 접근하는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당국은 사람의 몸무게로 인해서 주변 흙 집안이 온천수로 무너져 들어갈 수 있어서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행동이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단지 공원 당국은 이 동영상을 봤지만 이들을 찾아내서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에 이 동영상에 올라가자 페이스북 그룹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들을 찾아내서 높은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도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지금까지 공원 내 온천수에 들어갔다가 화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20명 이상이다 특히 반려동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산책로나 하이킹 트레일 온천지역 등의 접근이 금지되니까 여기를 준수해달라 이를 준수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도 안 되는데 반려동물까지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 학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싫어하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반려동물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신나는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가밀리언 로터리 당첨 티켓이 지난 화요일 밤에 뉴욕시 48가에 맨하튼 48가에 위치한 프론토 피자 가게에서 팔렸습니다 당첨금이 무려 4억 3천 2백만 달러 뉴욕시 맨하탄에서 역사상 당첨된 금액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거기다가 이게 이번 메가밀리언 복권이 전국에서 1등 당첨자가 여기 한 곳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당첨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가밀리언 측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현금 일시불로 받게 되면 3억 1,50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세금을 공제하면 그 당첨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순수액은 1억 9천 2백만 달러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도 당연히 만 달러 커미션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가지고요 그 피자 가게 안에 보니까 그 로터리 복권을 복권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에서 이렇게 빼게 사게끔 되어 있는데 그 취재관 기자가 그 기계 앞에서 막 셀피 찍고 여기 이게 지금 1등 당첨된 기계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뭐 피자 가게 주인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당첨된 금액 중에 크다고 하니까 뉴욕시에서 화제죠 사실 그 뭐 복권 관련해서 이렇게 당첨자가 나오면 뉴저지나 이런 곳 그 다음에 뉴욕 퀸즈나 뭐 이런 곳에서는 가끔 당첨자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맨하튼에서 나왔던 소식은 근래 들어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복권 당첨자가 맨하튼에서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iegne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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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